안녕하세요 산약서 동의보감 큰세상 약조티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예방이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 식초요법이나 또는 약차요법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겨울 감기 독감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체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은 즉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전하, 의사, 한의사는 도와줄 뿐이죠 자 일일약학 오늘 약초는 인동등굴입니다 한방에서는 인동등굴을 금은하라 부르죠 그 말은 꽃을 피었을 때 꽃의 모습이 금 즉 노란색과 은 흰색이 함께 핀다 하여 금은하라 부르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노란꽃은 없습니다 흰꽃인데 흰꽃이 즉 수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색상이 서서히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서서히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노란색과 흰색이 함께 피어있는 꽃으로 그렇게 참가하고 있죠 인동이란 인내할 인자에 겨울동자로 쓰고 있습니다 즉 겨울을 인내했다 아마 사람이든 식물이든 모진 삶을 견디고 이렇게 버텨낸 것을 인동이라 그러죠 자 이 인동 즉 금은하는 약성은 성질은 차고 밭은 달며 독은 없습니다 자 이 인동등굴을 남쪽 지방에 와 보시면 한겨울에도 잎이 거의 반쯤 붙어있죠 반상록입니다 아주 심하게 추운 곳에서는 겨울대 잎이 다 떨어지지만은 그렇지 않아 영하 보통 한 5 6도 뭐 이런 정도 되는 곳에서는 겨울에 잎이 그냥 시들시들해 있을 뿐이고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인동꽃 한번 보십시오 흰꽃하고 노란꽃이 함께 피어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인동등굴의 열매는 까만색입니다 크기는 아마 한 5 6mm 그 정도 되고요 먹어보면 맛은 상당히 썬편이죠 그러나 이 까만 열매도 아주 귀한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인동등굴의 주약으로 쓰는 부분은 지금 보니까 줄기가 어떻습니까 줄기가 꾸불꾸불하게 어찌 보면 새끼죽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껍질이 이렇게 더덕더덕 벗겨지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껍질이 벗겨지는 줄기나 뿌리를 채취해서 사실 주약재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잎이나 지상부의 잔가지 즉 잔줄기들을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잘게 썰어서 사용해도 되고요 주효능은 인체의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염증을 삭히는 소종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이 인동등굴이죠 그리고 인유작용도 뛰어나고요 즉 소변을 잘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인체의 염증으로 인한 몸에 열이 나오고 할 때 그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도 하지도 못한 것이 이 인동등굴입니다 약으로 사용하실 때는 여름에 잎이 무성할 때는 잎과 줄기를 함께 걷어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나 지금처럼 겨울에 잎이 거의 없고 할 때는 그냥 지금 보는 새끼같은 구불구불한 줄기 있죠 이 줄기 그냥 토막토막 잘라서 지분한 껍질 좀 벗겨버리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인동등굴을 예전에는 잘 낫지 않는 종기 치료에 많이 썼고요 그래서 매독이나 임질 기타 치질 이러한 질환에 예전에는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더해 쌓여있는 독소를 분해 몸 밖으로 배출한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 즉 해독작용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리고 유행성 감기 즉 독감이죠 그 외에도 간염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 초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보는 줄기 있죠 줄기하고 지상부에 잎을 함께 채취해서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다려 드셔도 좀 좋습니다 특히 피부질환에는 지금 보는 줄기하고 지상부 잎을 채취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다려서 그 물로 환불을 이렇게 씻어도 좋고요 또 다리물을 즉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찔끔거리고 이런 분은 인동 줄기나 지상부 잎을 채취 잘게 썰어 다리를 꾸준하게 드시면 소변을 잘 나오게 하죠 그리고 인동 줄기를 꾸준하게 다리를 드시면 면역력을 높여서 즉 잔병치레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대장염 위계양 방광염 그 외에 인후염 펜도손염 기타 결막염에도 다리물로 눈을 씻어도 참 좋고요 이렇듯 이 인동등굴은 염증성 질환들을 이렇게 삭혀주기나 치료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드시면 청혈작용 피도 밝게 해주고요 자 혹시 아직도 컨셉작용 아쿠티브의 구독 엄지척 안 누르면 계시나요 지금 눌러 주시고요 엄지척은 애프로마다 한 번씩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요 미끄러져서 다치는 낙상사고나 또는 동파예방에 각비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새벽 5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